오늘 준비한 영상은 윈도우 10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클릭, 새로 만들기, 폴더 생성이 되지 않을 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며칠 전에 구독자분이 댓글로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소개해달라고 하셨는데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먼저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영상 하단 더블그라인에 첨부한 링크를 눌러 레이스틱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먼저 Remove, 제거라고 되어 있는 레이스틱 파일을 더블클릭한 다음에 실행을 누르고 안내 팝업이 열리면 얘를 누릅니다. 그러면 레이스틱 편집기에 이 값이 추가된 걸 볼 수 있는데요. 더블클릭하고 적용한 다음에 마우스 클릭을 하면 새로 만들기가 사라졌죠? 이렇게 삭제한 다음에 복구하는 레이스틱 파일 리스토어를 더블클릭한 다음에 실행을 누르고 마찬가지로 안내 창이 뜨면 얘를 누릅니다. 이렇게 경고 팝업이 뜨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다시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새로 만들기 폴더 메뉴가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폴더를 누르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죠. 간단하죠?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했을 때 새로 만들기가 보이지 않거나 클릭해도 새 폴더가 생성이 되지 않는다면 반디집 압축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더블클릭한 다음에 설치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설치한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메뉴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새 폴더 메뉴가 우클릭 메뉴 제일 위에 생성이 됩니다. 그냥 이거 눌러도 돼요. 참고로 제거 레이스틱 파일을 누른 다음에 복구를 하지 않고 반디집을 설치하게 되면 제일 위에 새 폴더가 생성되지만 반디집을 설치한 다음에 복구를 하게 되면 반디집에 있던 새 폴더 메뉴가 사라집니다. 이럴 때는 반디집을 제거를 한 다음에 다시 설치를 해주면 바탕한 빈 곳에 마우스 우클릭을 했을 때 제일 위에 새 폴더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소개한 방법 둘 중에 어떤 걸 적용하는지 문제를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